자 빨리 뛰어져야 돼. 얘가 글을 안 해. 같이 노는 사람 뭐라고 그러지? 학교에서 같이 노는? 공부도 같이 하고 같이 놀고 하는? 같이 사탕도 나눠 먹고? 친구? 오 예. 급하니까 영어로 설명하네. 아버님이 뭐라고 다른 언어를 하셨는데요? 엄마가 빠는 데인데 이렇게 돌아가. 세탁기. 그래요. 엄마가 빠는 데인데 이렇게 돌아간다. 기차가 무슨 소리 나요? 기차? 차가 차가 차가. 아니 기차. 그거는 이빨 닦을 때 나는 소리 아닌가요? 한국 기차 소리. 통가. 통가. 아쉽지만 링컨 3개. 3개 맞았습니다. 잘했어요 그래도. 7살이 저 정도면 엄청 잘한 거죠. 2팀 기대됩니다. 유혜정, 석유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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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말이죠. 예전에도 이 모녀 중에서 특히. 네. 제가 이제 그 규현 양입니다. 아 그렇죠. 이번에 지게 된다면은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하시길 바랍니다. 열 문제만 넘으시면 돼요. 그래요. 자 준비 시작. 아 내가 모토로 산 뭐. 토. 모델로 산. 반기문 총점이. 오. 네. 오 그런 얘기를 나누는군요. 국사에 많이 나오는 거야. 가장 그 책. 어떤 책을 가장 표본을 읽어야 되는데. 역사책?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게 되네. 어 관우 뭐 이런 그 역사적 인물이 나오는 거. 관우 나왔어요 관우. 아. 뭐지? 통과. 통과 통과. 아니 설명을 그렇게 해. 참고 찍었어요. 고구라니까 그렇지요. 자. 그 연주하는 건데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연주단을 뭐라 그래 영어로. 오케스트라. 이야. 처음 나왔어요. 더블 말고 뭐야. 더블 말고 혼자 있는 거야. 싱글. 싱글. 그 다음에 그 싱글 말고 뭐 있지. 일단 가긴 간다. 스마일. 아니 싱글 말고 친구. 벙. 벙그리. 벙그리. 싱글 벙그리. 몸으로. 아이송다이송. 아이고 어려워. 아 뭐지 저기. 공궁. 공궁. 엄마를. 내가 없어. 네. 외곤까. 그런 거 궁금했을까. 바보. 바보. 엄마를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 같은데 엄마. 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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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합니다. 아 뭘.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것만 하고 싸워나. 엄망증이었어요. 너가 제일 좋아하는 요즘 탈런트. 엑소. 아니 우리. 유정서. 유정서. 아 예. 아 예. 아 예. 이거 어떻게 합니다. 세 개. 세 개. 네. 자 현재 10문제와 8문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팀은. 종나영, 오채연, 오하연. 네. 네. 준비 시작. 어 우리가 롯데월드 같은 데 가서. 복시복시라고. 복시복시라고. 복시복시라고 먹는 거 맛있는 거. 참사탕. 아 맞아요. 자 빨리 뛰어야 돼요. 남자랑 여자랑 딴딴따단. 결혼. 오 맞아요. 이번엔 동생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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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갑니다. 어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해줘. 사인. 와 사인 사인 아웃. 자 좋아요 좋아요. 자 빨리 갑니다. 하이. 하이. 태권도. 합창이에요. 태권도. 합창이도 안 보여줬는데. 이거 우리가 여기 올 때 이거 했잖아. 메이크업을. 화장. 얘는 너무 잘해.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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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날씨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아침에. 일기예보. 정답. 일기예보. 오채연 너무 잘해요. 한국이 나누어져서. 따로 살게 된. 전쟁? 따로 살게 된. 6.25? 따로 살게 된. 패밀리. 이상 가족. 와 정말. 엄마가 보호하고 있는지 봐요. 댄스? 아니. 저기 뭐지? 고양이? 통과. 네 통과. 동생이 댄스. 아 이들한테 짜증이 내시네요.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시간. 뭐야. 아침 완전 아침. 아침보다 더 전에. 새벽? 새벽 새벽 새벽. 아 새벽. 여덟 개.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덟 개. 이 팀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장광 장윤희. 네. 준비. 시작. 아빠 직업. 예전 직업. 아니 돈 좀 덜 벌던 거. 성우. 배우가 짭짤한가봐요. 차이가 많나 봐요. 너무나 잘 먹는 거 있잖아. 삼겹살? 빵. 숨겨놓은 거. 공연추. 뻥튀기. 많이 숨겨놨네요. 자. 지금 이.